주방량이 나야지 감히 씻아 오듯 씨앗 까야지 깠어야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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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많이 묻든데요 이 선생님분들마다 점사가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게 질문이야 오늘? 성실한 답변 또 성실 빼면 안 되지 눈꽃은 왜 A, B, C, D 선생님의 점사가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은 이걸 예를 들면 산과 같아 사람의 운명은 산이야 근데 사주를 푸는 신점의 각도에 따라서 산을 어떤 식으로 내려다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져 내 말 일단 이해가 가시죠? 같은 산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각도와 이걸 내려다보는 각도와 측면에서 보는 각도와 여기서 보는 각도와 이게 다를 뿐이지 함축된 뜻은 아마 같다고 봅니다 그거 예를 들면 이건 실화인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미 이미 자기는 저지르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건물을 산 거야 그래 놓고 나한테 속였어 이 건물이 이렇게 빨간 건물 파란 건물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빨간 건물을 이 사람이 산 거야 근데 말없이 산 거야 문서를 잡은 거지 그래 놓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문서 잡는 게 있나요? 잡는 거는 있어 근데 그 1번 하고 2번 하고 건물 주소를 딱 대고 어느 게 나아요 이 사람이 어느 게 나한테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이걸 개학했다고 잔금 다 치른 거야 정확한 사람이네요 죽박룡이 날려야지 감히 싹 어디 신명을 테스트해 그것도 눈꽃 마녀를 죽음이야 죽음 내 성질에 근데 점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아는 사람 소개로 왔는데 어이 괘씸한 거야 처음 본 사람인데 아니 싸가지를 봤나 이거 뭐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거 이건 산 거야 이미 등록 끝났어 등기 다 했어 근데 나는 파란 건물이 낫다 너는 파란 건물을 사게 될 것이 다 했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표정이 어 나 이거 샀는데 너 이거 못 맞췄어 이거였던 거야 근데 나는 파란색이야 하고 얘기하니까 표정이 썩소야 아 그래요? 빨간 게 아니고 파란 거예요 어 넌 파란색을 사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럼 됐어요 궁금한 건 이거 하나였어요 하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딱 한마디를 했지 너 문서는 들어오는데 그 문서는 관제도 들어오는 거야 서류에 하자 있어 새겨 들어라 이 말 딱 한 거 더 이상 안 가르쳐줬어 쥐도 나한테 한 자라 깔았잖아 나도 깔았지 나도 곤조가 있잖아 이 씨발 열받아갖고 그랬더니 왜 저리다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아니 뭐 궁금한 게 뭐 있어요 일주일 전에 전 봤는데 뭘 또 봐 돈 또 10만 원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은요 나는 이제 내 표정이 어땠냐면 그래 네가 이제 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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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랬더니 이거를 샀는데 이게 사기야 내가 문서에 하자가 있다고 했지 누수가 되고 유치권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건물이야 근데 이게 마침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찌우찌 돼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도 이 형사 고발에 하여튼 기나긴 사연으로 얘가 결론은 이거를 대물로 교환이 된 거야 아 돈 조금 더 주고 얘가 조금 더 컸거든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어도 담은 2, 3억이라도 얘가 좀 더 2, 3억에 이거를 체인지 한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쭉 얘기하는데 네가 한 사람 깔았잖아 이 말은 나는 멀리 봐서 바뀐 거를 맞췄잖아 이거 산 거는 현실인데 너는 어차피 이거 사게 돼 결과를 맞춘 거고 다른 부당은 건물 뭔 샀네 이거 샀잖아 빨간 거 샀잖아 그럼 다른 A라는 선생님은 넌 건물 샀어 이 사람이 먼저 맞춘 거잖아 나는 파란 거 아직 안 샀는데 파란 거 샀다고 하니까 나 픽살이 난 거잖아 이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근데 내 말은 시간이 지나야 맞는 거잖아 무당의 말은 시간이 지나야 검증이 되고 답을 얻고 옳고 그름이 나온다는 옛 노만신의 말이 처음에 애동 때 나도 이해가 안 갔어 무당이면 바로 맞춰야지 너 이랬잖아 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과거 점사야 지나갔고 결과가 나왔던 일을 맞춰서 어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어 근데 사실은 그건 과거 점사거든 근데 우리는 미래가 궁금한 거잖아 먼 미래에 불안정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냐 여기까지 봤냐 여기까지 봤냐가 연검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너는 신을 받아야 돼 ABCD 너는 절대 무당이 아니야 눈꽃 마녀 왜 달라요 시각의 차이인데 자 신을 받긴 받았어 이 사람이 결국 ABCD한테 가서 신을 받았고 나는 신 제자가 아니란 말이 나는 신 제자가 아니란 말이 틀린 게 된 거잖아 뭐 눈꽃 마녀 아니라며 나 신 모셨어 걔는 어 걔는 틀렸어 실화해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신당을 접었습니다 내가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듯이 1년 앞까지만 내다봤냐 1년 앞에 까지는 얘가 무당 맞아 신을 모시고 있었잖아 딴 데 가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이 온 거야 근데 1년 후에는 제자가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걸 토탈로 딱 봤을 때 너는 무당의 길을 갈 수 없다 너는 반드시 엎었다 뒤집었다 고락의 세월을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강신무에 만신의 삶을 살 수 없으니 빌고 살아라 근데 한 달 후에 가서 이 ABCD에 가서 신을 내렸으니까 일단 나는 틀린 게 됐지만 역시 그 1년간 이 사람이 된장이냐 똥이냐 다 먹어보고 맛을 겪어보고 나서 아 눈꽃이 말한 게 이거구나 이래서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이거였구나 나는 조상 귀신의 노름에 놀아 놨구나 결론은 나왔고 자기가 인정을 했고 나는 퇴송을 해준 거야 그거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같은 무당이지만 나만이 옳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근데 내 신명은 옳다는 생각을 하고 내 신명이 주시는 말씀 이외에 적어도 나는 살은 안 붙인다는 거지 인간 내 마음이 섞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해서 저는 끝나고 그냥 전달하고 그거를 1년이 됐든 6개월 됐든 3개월 됐든 지켜봐서 역시 신의 말씀이 오르셨구나 를 느끼는 제자 중에 하나고 저 같은 방법은 모든 선생이 동일하다고 봐요 제자라면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미래를 얘기했으니까 그 미래의 시점이 올 때까지 지켜보는 거야 그랬을 때 답이 나오는 거거든 제가 이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차로 이동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취업 걱정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남자 무속인이 있었대요 근데 단 한 번에 야 너 직업 때문에 왔지 앉아 봐 하더니 막 풀어주셨대요 멋지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가서 선생님이 말한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따지러 갔대요 일주일 후에 딱 가는데 하는 말이 야 너 남자 때문에 왔지 그냥 앉아 봐 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있냐 아 기억을 못하는구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 슬프다 네 이런 또 재밌는 경우가 있었다고 사연으로 읽었고요 그거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영광이구나 네 나 같은 경우는 취직 때문에 왔는데 너는 남아있는 경자년 6개월 동안에 직업을 두 번 해 회사를 두 번 해 나 이거까지 다 맞추는데 거기서 갑자기 남자 얘기를 하고 아우 씨 하나 까야지 깠어야지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구성의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